이 새끼는 얌전히 가만히 자빠졌으랬지? 얌전히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요 근데 왜 쥐새끼가 붙어?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? 누군데요? 황수대 걱정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걱정마? 별거 아니야? 이 새끼가 저 정신을 못 잡고 전 광수대 경위 이동식 형사 황수탭이 피키치고 쫓겨나서는 영출이 나간다 감싸야 되는 사람이 박정재였구나 너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광경이는 나한테 왜 이럽니까? 쟤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집사님 chyba Koch 즉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